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건입니다. 승리클럽으로 알려진 버닝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물뽕이라는 신종 마약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여기저기서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버닝썸에서 의식을 잃었다라는 피해 여성들의 사건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말입니다. 백 팀장님과 함께 얘기 좀 풀어볼 텐데 이게 수상해요. 그곳에만 가면 정신을 잃는다. 버닝썸 폭행사건 일파마파. 그곳만 가면 정신을 잃는다. 20대 여성 K씨 작년 12월 15일 새벽 정확한 시점이 나왔어요. 버닝썸 클럽에서 웬 태국 남성이 건네는 위스키를 받아 마셨어요.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스키를 따라줬는데 마실 때마다 저한테 물을 계속 챙겨줬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주량이 셌어요. 얼마나 셌냐? 평소에 소주 4병. 상당히 센 거죠. 주량이. 그런데 작은 플라스틱 컵에 담긴 위스키를 서너 잔 마셨을 뿐인데 얼마나 정신을 잃었다. 깨우나 보니 호텔에서 위스키를 건넸던 그 태국인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남자가 목을 잡아서 침대로 머리를 찌었고 목이 계속 꺾여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실제로 이 여성은 목과 흉부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산부인과 소견서, 열상소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호텔을 벗어난 K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성폭력 상담센터에서 약물 검사를 받았는데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20대 여성의 이야기, 지난해 7월입니다. 이 여성은 혼자 버닝썬 클럽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후 남자 직원의 집에서 맥주를 마셨는데, 이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맥주를 마셨는데 잠이 들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으며, 이후 또 정신을 잃고 깨어날 땐 또 다른 버닝썬 클럽 직원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공통점은 이 여성 모두 버닝썬 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고 성폭행을 피해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이 클럽에만 가면 정신을 잃는다라는 여성들의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고, 이 물뽕이라는 신종 마약은 효과가 굉장히 강력해서 15분이면 정신을 잃게 하는데, 금방 체내에서 배출돼서 나중에 마약 검사를 해도 잡히지가 않는다면서요. 변종 신종 마약이나 변종 신종 약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영어를 좀 하겠습니다. 온라인 스탠드, 그리고 데이트레이프 드럭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면 2000년대 초반부터 강간약이라고 해서 성폭행 약이라고도 하죠, 고상한 말로는. 그런데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소위 GHB. 지금 물뽕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알았지만, 퐁당이라고 하면 우리 김진희가 잘 모르시죠? 저 청소요. 네. 퐁당이라고 하는 은호로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에게 몰래 음료나 그다음에 술에 타서 주면, 이게 방금 말씀하셨지만 10여 분 뒤에 거의 의식을 잃는 수준 상태가 됩니다. 지금 강남경찰서에서 방금 리포터 하신 것도 강남경찰서에서 실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현재 수사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는 보면 신사동, 청담동, 그다음에 노년동, 역삼동 등에 상당히 많은 그런 클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버닝성뿐만이 아니라 이런 곳에서 간혹 성폭행을 당했다, 약물이란. 그래서 수사를 해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은 피해 여성들에게 앞으로는 공짜 술을 조심하세요라는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사실 정신을 차리고 났을 때는 본인이 신체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임신을 했다거나 하면 성폭행에 감염되는 경우도 실제 사례가 있거든요. 실제 수사 사례가 있었네요. 하기 때문에 여성이 온라인 스탠드라든가 어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공짜 술 이거 호의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이런 측면인데, 의심하셔야 됩니다. 본인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름은 얘기하기 그렇지만 특급 호텔 지하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류주, 특히 리치족이라고 하는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들을 노리고 온라인 스탠드를 삼아서 남성들의 어떤 욕망을 충족하고 하고자 하는 이런 나쁜 사람들도 꽤 많이 옵니다.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특정한 범행성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클럽이라는 곳이 심야에 새벽 아침 5시, 6시까지 술을 먹고 혼매지는 그런 틈을 타서 이런 성범죄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 사건이 상당히 교훈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